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슬슬 추석이 다가오니까 자꾸 이상한 것들이 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 또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갑자기 굴러 들어온 똥 원제 집안에 어이없는 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판을 자주 보는 30대 아줌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동생이 몇 달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상한 아줌마가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댁 아들만 두 명인 집안인데요 제가 큰 며느리입니다 남편이랑 결혼한지 5년 됐고 저희 시부모님 당신 자식들이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는 1절 아무것도 터치 안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명절 상처림 이런 것도 아예 안 하시고 물론 큰 집이 따로 있기는 한데 그냥 아버님만 아주 잠깐 다녀오실 뿐이죠 어머님도 안 가세요 아버님이 안 데리고 갑니다 아들들한테도 마찬가지 절대로 같이 가자는 말씀을 안 하시죠 특히 저희가 일부러라도 따라가려고 하면 아이고 거길 뭐 타러 가냐 재미도 없는데 그냥 놀아라 이러면서 한사쿠 오지 말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요 너가 친정에 먼저 다녀와라 이러면서 당신의 사도를 먼저 챙기려고 하는 분입니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며느리인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완전 편해 너무 좋아 짱좋아 그리고 이런 아버님 어머님 정말 너무 좋고 감사하고 농담이 아니구요 어쩔 때는 제 남편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사랑해요 야하튼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 그냥 아버님 당신 혼자 큰댁 다녀오시고 또 그러시는 동안 저희는 친정에 다녀온 후에 다시 남편이랑 시댁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 두 번 찾아뵙고 또 이제는 시동생도 결혼을 했으니까 동서랑 해서 다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외식도 오케이 밀키트도 오케이 이러면서 말이죠 명절때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서가 좀 이상합니다 혼미해요 참고로 나이가 저보다 두 살 많은 사람인데요 아니 이건 무슨 세대 차이가 완전 할머니 수준이에요 당신 연세가 벌써 70이 넘으신 저희 시어머님도 뭐 차례? 그런걸 귀찮게 왜 아냐 그냥 먹고 싶은 거나 시키든가 만들어 먹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결혼 후에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동서가 바로 어제였죠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형님 이번 추석은 어찌 하실 겁니까? 이러네요 그래서 아 동서는 잘 모르는구나 싶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모르셨나 본데요 우린 늘 이러이러 했어요 그러니 동서도 친정에 먼저 다녀오면 됩니다 나중에 만나서 놀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저는요 이때만 해도 그랬어요 이 동서가 당연히 엄청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완전 따끔한 목소리로 저기요 형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큰 집에서 모셔도 그렇지 추석이고 명절인데 그럼 우리끼리라도 차례 음식은 해야 하지 않나요? 매일도 아니고 말이야 명절 기부는 내야죠 이러는 거예요 순간 무슨 아예 뵌 적도 없는 우리 시 할머니가 환생을 하셨나? 싶었고 진짜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명절 분위기 내고 싶고 차례 음식들 먹고 싶은 동서님이 음식을 하세요 그럼 되겠네 그럼 어머님이랑 나는 옆에서 구경할게요 이러니까 예? 뭐라고요? 저 혼자요? 이러면서 되레 지가 더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셨어야 해요 여하튼 잘 들어요 나는 차례 음식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수고스러운 작업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그렇게 먹고 싶으면 동서 혼자 하시라고요 아니 형님 정말 같이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어머님도 싫어하는 걸 왜 자꾸 이래요? 나 그거 안 한다니까 아니 한 적도 없다고 실제로 뱉은 말입니다 순간 욕 나올 뻔했어요 그래요? 그럼 그동안 좋으셨겠네요? 그래도? 아 됐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해! 이러고 난 뒤에 대답도 하기 전에 그냥 바로 끊어버렸는데요 아니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요 차례 음식이든 크리스마스 음식이든 먹고 싶으면 지 혼자 반죽을 해가지고 부쳐먹든가 말든가 뭐라고? 명절인데 그럼 당연히 차례 음식은 해야지요 이 미친 아줌마가 왜 나까지 끓여드려? 하하튼 이런 사람은 계속 선을 그어야겠죠? 참나 어이겁니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번 추석 때 음식을 만들어 올지 아니면 그냥 빈몸으로 올지 엄청 궁금하네 끌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가만히나 있지 고생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구만 2번 정말 잘하셨어요 물론 사람마다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드랄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매번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한 개 정도는 싫은 것도 하고 살아야지 2번 본문 똑바로 읽을 거 아니면 댓글도 달지 마라 다 같이 하자고 하는 걸 안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안 하던 일을 굴러들어온 돌 하나가 하자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 3번 이거 혹시 굴러들어온 돌이 댓글 쓴 거 아닐까요? 끌 끌 끌 끌 4번 저건 돌도 아니죠 그냥 굴러 쳐들어온 똥이지 똥 똥 3번 아니 짐 혼자 해 먹던가 왜 쓴 일을 끌어들이는 거야? 진짜 시할머니가 환생을 했나? 어이가 없네요 여하튼 쓴이는 정말 잘 물리쳤고요 이번 추석에 어떻게 하나 볼거리 하나 생겼네요 기다려 봅시다 4번 네 댓글 저도 기다리는 중이니까 후기 꼭 써주세요 4번 어? 뭐야 이게? 신종 미친이 아닌가? 걔 똘끼가 있네요 저거 몸에 해로우니까 멀리 두고 지내세요? 5번 아니 시험마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지가 왜 난리야? 잘 보여가지고 뭐 유산을 많이 받고 싶어 저러는 건가? 응? 이해가 안되네 6번 저런 타입들은 원래 그래요 주변인들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과 주도권을 잡고 막상 이런 다른 사람이 다 하게 만들면서 나중에 지가 혼자 다 한 것처럼 쳐나대고 설치는 재미를 느끼는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걸 가지고 위쪽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 혼자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짜증을 내죠 소심하고 거절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설치는 재미를 느끼다가 이제는 이도 안 들어갈 상대를 만났을 뿐입니다 하다못해 뭘 배우러 다니는 학원에서도 그래요 꼭 설치는 인간 하나 있으면 이것들이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돈 걷어서 강사한테 선물을 사주네 어쩌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상 선물을 사면 마치 지가 혼자 다 산 것처럼 강사 앞에서 생색내는 타입들 그리고 돈 내기 싫다 그러면 쪼잔하고 도리를 모르는 사람 만들고 그러잖아 그것들이 딱 그런 거예요 이게 내 댓글 헐! 이거네! 이거였어! 꿀꿀꿀꿀꿀꿀 7번 동서가 정성 한가득 구절판을 만들어 와도 쓴이가 툿불 한우 사가서 구우면 누가 구절판을 먹겠나요 8번 그동안 좋으셨겠네요 그래도 그래 좋아 죽을 뻔했다 네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했어야지 9번 전형적인 종련 마인드네 종련 노릇으로 점수를 따고 싶으면 지 혼자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꼭 주변 사람들까지 다 끌어내려가지고 다 같은 종련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 동서 고향이 어디예요? 후기입니다 오늘 올라온 거고 본문은 지난 8월 말에 올라왔던 거였어요 원제 차례상 차리자는 동서 후기입니다 아까 어머님께 연락드렸다가 전해들었는데요 저희 동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온다고 했다네요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솔직한 제 마음 같아서는 야 그 잘난 차례상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비대면으로 배달해 주지 그랬냐 이러고 싶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니까 전화는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래서 해봤는데 받지를 않네요 물론 그 이후 저한테 연락 한 번도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고 웃기는 건 저희 또 어머님하고는 또 통화를 했네요 헐 아니 차례상 차리자면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본인의 요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역시 기본 예의조차 없는 사람이구나 내 시간 써줄 가치가 1도 없구나 이걸 확실히 느꼈어요 전날 최근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뭐 다들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안녕 댓글 1번 아이씨 미친 독박 쓰게 생겼으니 결국 도망갔네 끌 끌 끌 끌 2번 열심히 일은 벌려놨는데 다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결국 코로나 타령 끌 끌 그냥 무시하고 평소처럼 보내세요 그럼 배 아파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끌 끌 3번 코로나 그거 절대 안 걸렸을 거야 그리고 연기하는 거 뜨뚝날까봐 전화도 또 콜백도 안 하는 거죠 끌 끌 4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문자 한 통 넣어주세요 동서님아 혹시 내년에도 코로나 걸렸다고 할 거야? 까르륵 농담 깔깔 5번 그러니까 상대를 과감해서 설쳤어야지 6번 말 한마디로 천 년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말을 꼭 저렇게 해야 했을까? 거기다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후기까지 쓰는 걸 보니까 노답이구만 자식이 잘 될 리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댓글 동서님 코로나 걸렸다면서 글은 잘 쓰네 끌까? 7번 어머나 코로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핑계 완전 좋다 근데 저 아줌마 내년 설에는 뭐라고 하려나? 궁금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되레지가 더 설치고 주객전도 하려고 하고 여하튼 뭐 내년 설에 올라올 후기 2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응?